안녕하세요. 오늘은 마리아 메랭게 32카운트 4월 비기너 레벨의 태그와 리스타트는 없어요. 시작할게요. 섹션 1 오른쪽으로 사이드, 투게더, 사이드, 투게더, 사이드, 투게더, 사이드, 투게더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 오른발, 크로스, 사이드, 비하인드, 사이드, 크로스, 사이드, 비하인드 왼쪽 4분의 1 턴하면서 왼발 포드 스텝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 12시 방향에서 보여드릴게요. 섹션 3 사이드, 리커버, 투게더, 사이드 락, 리커버, 투게더, 오른발, 사이드 락, 리커버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9시 방향에서 섹션 3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 오른발 포드 락, 리커버 오른쪽으로 2분의 1 셔플 하실 거예요. 4분의 1시, 사이드, 투게더, 4분의 1, 오른발 포드 스텝 오른쪽으로 2분의 1 턴하면서 셔플 턴 오른쪽 4분의 1, 사이드, 투게더, 4분의 1, 왼발, 백 오른발, 락, 리커버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투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투얼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3, 4, 5, 6, 7, 8. 1, 2, 3, 4, 5, 6, 7, 8. 1, 2, 3, 4, 5, 6, 7, 8. 1, 2, 3, 4, 5, 6, 7, 8. Thank you for watching.